여러분 안녕! 날방입니다! 날방이야! 유하! 투하! 예! 아! 코트니님! 아! 아! 안녕! 안녕! 오늘은! 오늘은! 역시나 오늘도 날터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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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날터뷰! 게스트부터 일단 빠르게 불러놓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의 게스트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세계가 깜짝 놀라 입이 쫙 떨어지고 눈이 휘둥그레지는 프라이데이의 리더! 현우 오빠~! 워!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예! 워! 인사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라이데이... 프라이데이의 리더이자 미모를 담당하는 현우입니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가야죠? 아이, 방송이 처음이다 보니 어렵네... 다시 다시 띟! 따 따 따 따?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라이데이의 리더이자 미모를 담당하는 현우입니다! 예애ick peroMaster 여기는 일단 일단 무조건 반말 모드야 응, 현우 오빠 반말 모드야 그래?ECTC 반말해둬 Fa 그렇지 반말 모드야 그러면 안뇽 이렇게 하면 됩 안녕โствие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세요 마이크를 올리고 싶은데 잘 안 올라가나? 오빠 들고 있을래? 내가 들고 있을게 됐다 됐다 짠 짠이 늦었네 마이크를 우리가 사라져버렸네 그러면 오늘 현우오빠랑 같이 이야기를 해볼거야 드디어 어 그러면 너 날터베로 하나씩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 응 오늘 여기에 어떻게 나오게 된거야? 여기에 쿤타형이 연락이 왔더라고 나라가 방송을 한다고 해서 뭔가 재밌어 보여서 출연하게 됐어 아 그런데 이렇게 방송하고 있구나 이렇게 아주 좋은 곳에서 어 그렇지 의자도 이렇게 크잖아 일단 와 힘들진 않아? 처음에는 일단 힘들었지만 이렇게 도내가 오면 힘들지 않아 코트니님 이처럼 보내야 감사합니다 냥냥냥 그래서 헤라가 좋나요? 현우가 좋나요? 어 그건 비밀 히히 아 그거는 그거는 나는 다 좋아 샷의 세계관 더 이상 묻지 않을게 나라는 기억에 오늘 토끼기 하고 왔어 토끼기 예 토끼기 오늘 토끼기까지 하고 선배한테 반말하네요 기강이 안 잡혀있네요 이것은 날방이니까 날방은 모두 다 친구인 것처럼 이렇게 친근하게 하는 거니까 맞아 쿤타 형한테도 반말했다고 해서 아 이게 이 방송 특징이구나 생각하기로 했어 나는 프로니까 아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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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는 마이크를 때리지 않지 생각보다 덥구나 프로는 마이크를 때리지 않지 응 때리면 안 돼 조심할게 그럼 비싼 마이크일지 모르니까 일지 모르는 거구나 일지 모르지 나는 모르지 내가 산 게 아니니까 어 그러면 또 진행을 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 질문도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 와 예 윈터애로이 성님 차라놀이 감사합니다 뀨 뀨 뀨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날터뷰 같이 하고 있어 응 그러면 응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 어쨌든 그동안 뭘 하면서 보냈어? 뭘 하면서? 어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스케줄이 없어서 요즘 올림픽 하고 있잖아 그래서 올림픽 보고 있어 아 맞아 나도 요즘에 올림픽 완전 열심히 보고 있어 진짜 맨날 올림픽 보는 게 뭔가 생활의 어떤 큰 즐거움이야 너무너무 멋있는 거 같아 선수들은 진짜 놀겠지라는데 놀겠지 놀겠지 노는 거 중요하지 노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해 노는 건 생각보다 중요해 노는 거 중요하지 놀고 나면 휴식 후에는 다시 달릴 수 있는 힘이 된다고 아 맞죠 노는 것도 진짜 잘해야 된다고 어 맞아 그리고 올림픽 중에서 나 원래 펜싱을 잘 몰랐거든 아 근데 이번에 펜싱 경기 보는데 우리 선수분들이 너무 멋있는 거야 아 진짜 너무 멋있어 응원도 많이 하고 재밌게 봤어 너무 좋아 이번에 펜싱이나 한번 배워볼까 봐 펜싱 뭔가 이렇게 절도 있으면서 파워풀하면서 그리고 되게 신사적인 느낌이 드니까 오 코트니님 2천원 우리 감사합니다 겨우 안녕 오 데이터치 뭔가 TV 요즘에 많이 보게 되긴 하는 거 같아 맞아 나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뭔가 올림픽을 본다든지 근데 올림픽이 이제 뭐랄까 가까운 곳에서 하다보니까 너무 너무 아침부터 저녁까지 챙겨보는게 너무 바쁜 느낌이야 약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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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꼭 봐야되고 시간도 차이가 안나다보니까 시차도 없으니까 뭔가 눈 뜨자마자 굉장히 선수들이랑 스케줄을 똑같이 움직이는 느낌이야 약간 맞아 맞아 어 현우야 오늘은 왜 진의 교복을 입고 왔어? 아 이거 다들 보니까 교복을 입고 나오더라고 오 그래서 나도 오랜만에 교복을 챙겨서 입고 나와봤어 와 여전히 나한테 딱 맞는거 보니까 난 아직 변하지 않았나봐 그러니까 정말 관리를 잘한거 같아 와 현우오빠 혹시에서 하는데요 나라좋아요 아니면 헤라가 좋아요 궁금 람초님이 질문을 하셨어 나는 응 어 어 둘 다 좋은데 지금은 나라 앞에 있으니까 나라가 좋다고 할게 오 오 헤라가 있었으면 헤라가 좋다고 했겠네 그건 모르지 그렇단 말이지 어쨌든 뚜뜬 뚜뜬 이지군 하군 둘의 사이가 좋군요 토끼가 아는 말님 그런거 같죠? 응 맞아요 저희 사이 엄청 좋아요 그렇겠지 뭐 어 무슨 운동 잘해요? 소미에트 사회주의 영광고하군님께서 어 아이디가 정말 무시무시하다고 해야될까? 난 그거 두 글자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어 왠지 소와 연을 이렇게 붙여서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약간 그치 소 응 이렇게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왠지 그래 아 맞아 그래서 나는 펜싱을 배워보고 싶었거든 노 근데 나라는 만약에 나라가 운동선수라면 어떤 운동선수가 되고 싶어? 나는 스케이트보드 운동선수가 되고 싶어 뭔가 스케이트보드? 응응응응응 아 맞아 이번에 올림픽에 처음으로 정식종목이 됐다 하더라고 어 그러니까 역시 나란 재밌어 그런데 왜 스케이트보드 선수가 되고 싶은 거야? 뭔가 그렇게 슝슝슝슝 달려가는 그런 모습도 되게 멋있고 뭔가 타부적으론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슝 타면 너무 신날 것 같은 그런 느낌? 음 아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 나라는 노력을 엄청 열심히 하니까 그렇지 분명히 하면 할 수 있을 거야 예 역시 현우오빠 오니까 분위기가 되게 좋네 좋네 이 방송이 끝날 때까지 분위기가 쭉 이렇게 좋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응 저기 봐 조랑코님이 오셨어 너 조랑코님께 보여드릴게 있어요 맞아요 조랑코님께 보여드릴게 있잖아 그거를 준비를 두세요 예 나라 머리가 예 짜란 내 머리 찌르지 마 네 예 도착했어요 와 이거 봐 지금 실시간으로 흔들어주고 계시네 조랑코님이 유니폼을 만드셨다고 하셔서 나라가 굉장히 막 우와 신기해 라고 생각했는데 진짜로 이렇게 보내주셨어 조랑코님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시아에게 전달해줄게요 시아한테 시아가 아마 엄청 좋아할거에요 드디어 왔구나 예 안에 공이랑 또 다른 키체인? 키체인도 들어있었어요 와 고마워요 사인도 많이 해주셨더라고 응응응응응응응 완전 감동했다 흐흐흐흐 월 진짜 좋다 예 그쵸?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예 다른것도 들어있지 않았나? 응 공이랑 또 키체인 열쇠고리 두개랑 응 들어있지 깜짝 놀랬다고 우와 귀여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강배등배님께서 이렇게 척 해 주셨어 흐흐흐 나도 척하고 싶어 근데 지금은 못해 척해봐 짠 아 좋아 우 현우야 너는 어떤 스포츠가 좋아? 팬싱 팬싱이야 응 팬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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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멋있어 응 팬싱 멋있어 우으으으으 그러면 다음 질문 요즘에 프라이데이 멤버들이랑 어떻게 지내고 있어? 요즘은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나도 지금 다들 휴가 중이라 나도 건너 건너 들었거든 그런데 쿤타 형은 요리를 수련하러 지방으로 떠났다고 해 듣기로는 인천 차이나타운인가? 중식을 배우러 간다고 하는 것 같은데 멋있다! 멋있어! 그리고 유진 형은 원래 지금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지금 코로나에 좀 타격이 큰가 봐 그래서 일부러 연락 안 하고 있어 아 못했네 아니 너무 부담스러워 할까 봐 안 그래도 신경 쓸 게 많은데 하지만 힘들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이 있지 않을까? 그것도 맞는 말이야 하지만 우직하게 기다려주는 친구도 좋은 친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겠지 뭐 그래서 형이 제기를 응원해 이 친구는 아니니까 제기란 이미 쓰러진 거야? 이미 너무 쓰러진 거 같잖아 너무 쓰러진 거 같잖아 아니야 많이 힘들대 아 그렇구나 팔아줘야 해 맞아 맞아 무슨 사업이야? 그건 비밀이라고 하던데? 아니 그 사업? 코인이었던 거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 그렇구나 힘들 수 있지 그런데 코인이면 코로나에 영향을 안 받지 않아? 아마 다른 거겠지 그런가? 나도 그건 안 해서 나도 그건 안 해서 모르겠어 나도 그건 안 해서 모르겠어 나도 내가 안 하니까 모르겠어 다들 시끌벅적 하잖아 아 그렇지 다들 하는 거 같애 나라 빼고 다 하는 거 같애 현우야 음악 필요하면 얘기해요 정변주.. 정병찬님 감사합니다 정찬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뭔가 음악 쪽에 종사를 하고 계신가봐 그런데 지금은 쉬고 있어서 음악은 아직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면 얘기할게요 우와 제가 음악 작사 작곡하거든요 작사도 하시고 작곡까지 진같이 능력이 많은 사람인가봐 아니야 진을 거기다 댈 건 아닌 거 같아 진은 최고의 작곡가라고 진은 진은 매니저로 좀 더 하고 있지 본인은 매니저 일을 원하고 있으니까 그래 뭐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그리고 지금 아 맞아 1위는 요즘 스노우랑 잘 지내는 거 같더라고 나랑은 잘 안 놀아주고 스노우랑 맨날 놀던데 그냥 둘이 엄청 친한가봐 혹시? 아니겠지 어떤 거 말하는 거야? 아니야 그냥 친한가라고 했지 혹시 친한가? 맨날 놀러 다니는 거 같은데 둘이 잘 어울리긴 해 뭔가 맞아 맞아 되게 뭔가 이미지가 MC도 많이 보는 거 같고 맞아 맞아 MC도 많이 보고 뭔가 얼굴 합이 좋은 느낌이었어 옛날에는 엄청 사이가 안 좋은 느낌이었거든 아 진짜? 응 그런데 요즘은 잘 지내더라고 아 그렇구나 선우군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음 저는 돈까스를 제일 좋아해요 아 돈까스 맛있지 오 돈까스 맛있어 거기서도 치즈 돈까스를 좋아해요 아 맛있지 뭔가 그 치즈의 고소함과 고기의 육즙이 어우러지면 진짜 너무 맛있는 거 같아 거기다 양배추를 이렇게 이렇게 샐러드까지 맞아 맞아 완전 맛있지 완전 맛있지 이거 먹고 양배추 먹고 아 너무 좋아 밥도 먹고 이렇게 하는 거지 너무 좋지 너무 좋지 이렇게 방송에서 채팅이 많이 나오는구나 응 바로바로 대응해 드리고 싶은데 쉽지 않네 그러니까 이렇게 방송에서 채팅이 많이 나오는지 몰랐어? 응 내 방송을 안 봤나보네 어 그런 건 아니고 보긴 봤어 보긴 봤는데 그때는 채팅창이 없었던 것 같던데 채팅창이 없었던 아 잘 기억이 안 나네 응 하하 그러면 어 일단 한번 나라님은 무슨 음식을 가장 좋아하는데 어 나라는 일단은 여름이니까 여름에 뭐다 밀크쉐이크 밀크쉐이크 좋지 밀크쉐이크 밀크쉐이크는 마셔도 좋고 터먹어도 좋고 찍어먹어도 좋으니까 딱이지 뭘 뭘 찍어먹는거야? 감자튀김이나 너겟 이런 거 찍어먹으면 맛있지 아 맞아 그건 맛있네 그건 맛있을 것 같아 역시 여름은 쉐이크의 계절이니까 응 당근이라뇨 당근이라니 당근이라니 당근도 어디서 그러니 당근도 저번에 쿵타형도 그렇고 아니야 그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고 다니는거야 너가 당근 엄청 좋아한다고 하던데? 당근 싫어 당근 진짜 싫다고 싫어? 큰일이네 내가 널 위해서 당근을 한 박스 준비해왔어 안돼 당근은 당근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주면 되지 굳이 나에게까지 줄 필요는 없다니 너 그렇지만 이렇게 토끼기도 하고 왔는걸? 요즘 토끼는 사료를 먹지 사료를 먹는구나 사료를 먹지 응 난 집토끼야 상토끼가 아니라고 그걸 몰랐네 집토끼야 집토끼 그걸 몰라 집토끼는 사료를 먹지 응 그런거지 채소하면 오이지 오이 먹지 상추 드시면 상추 좋아 상추도 좋고 그리고 아 여기서 그러면 민감한 질문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누구랑 가장 친하냐고 궁금해 궁금해 그건 당연히 나는 모두와 다 친하지 그렇구나 당연한거 아니겠어? 모두와 친하다는 거는 진짜 친한 사람은 없다는 뜻이야 아니야 너가 몰라서 그래 일박적으로 친한 거 아닐까? 너가 모르는 것도 있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약간 그런 루머도 있던데 너무 이렇게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뭔가 안에서 약간 사이가 안 좋다 이런 이런 어떤 루머들도 있다고 아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긴 하더라고 하지만 우리 프라이데이는 끈끈한 정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아 그럴 수 있겠군 그러면 굳이 한 명을 뽑자면 굳이 이렇게 해도 안 넘어가는구나 굳이 한 명을 뽑자면 나라가 방송이 많이 늘었네 굳이 뽑자면 굳이 한 명을 뽑자면 음 프라이데이의 숨은 일등공신인 진이랑 가장 친한 거 같은데 아 맞아 진을 유난히 챙기는 거 같아 확실히 맞아 왜 그렇게 진을 좋아하는 거야? 진이랑 있으면 정말 재밌거든 아 그치 안 챙겨준다 안 챙겨준다 그렇게 말하는 거 같으면서도 잘 챙겨주고 말을 조금 강하게 하는 경향이 있지만 음 다 걱정해주는 마음에 온 거라 생각하니까 음 진이 좋은 거 같아 음 약간 정말 지금 여기 그 채팅창에도 이렇게 뜨듯이 진 신데레라고 하셨는데 뭔가 진짜 세침한 면이 있어 은근히 음 맞아 맞아 은근 세침백이라고 진도 근데 이 말 진한테 하면 진짜 싫어한다 나 맞아 왜 싫어하지? 본인을 잘 몰라 객관화가 안 돼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아 그리고 내가 봤을 땐 좀 쑥스러워하는 거 같아 쑥스러웠다라 음 그럴 수도 있겠네 뭔가 자기가 이렇게 잘해주는 걸 들키는 걸 굉장히 부끄러워하더라고 맞아 부끄러운 게 아닌데 말이야 음 그냥 좋은 건데 맞아 뭔가 알 수 없는 성격이야 맞아 그래서 재밌어 아 재미있어서?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아 요즘에 뭔가 코로나 때문인지 이렇게 혼자서 보내거나 좀 이렇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잖아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나 고민이 있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 응 그렇지 현 오빠는 그런 거 없어? 응 그렇지 진짜 최근에 생긴 고민거리긴 한데 후 나랑 상담해줄게 약간 이른 거 같긴 하지만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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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엔 fifteen 응 그럴 아랑